~~~ 제노는 카타리스트를 다 빼 아 근데 제노꺼 빼는 거 좀 오르 아닌가 17레벨에 3를 뺏기 빨리 오르겠지 그 다음에 아 돈이 문제다 만렙짜리죠? 19만 땅이니까 17레벨, 18레벨이라고 봐야지 침침하기에 3개 없냐? 아, 요정도 올려도 한 반년 해야 되잖아 더 걸리네 펌지 찬양 울컥 퍽 칼 멸치 네이버 마늘 오, 마늘 후추 막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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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해야 되는데 아 됐나 보다 아 뭐야 한 55억 들어갔나 보다 아 심볼이 1070시작이라 좀 괜찮은데? 자 현재 수공은 200만 별을 다 달아놨습니다 경착해주고요 아 보조목이 한 번 끼면 영교불이라 이게 거의 AD030%급 아닌가 그지? 장착해 하이 다 임시템이라 아 650 아 650만이면 너무 약한거 아니야? 반대에 두 짝이 아이였구나 뭐 임시방편으로 쓸만한게 뭐가있지 없는데? 잼팩업도 좀 할까요? 아 잼스턴 한 2,000, 3,000개는 까야될텐데 혹시 앰버 고수 있으십니까? 앰버 잼팩업 뭐하나요? 6개 해야되지않나 3개 좀 오버 아닌가요? 음... 한 번 고민 좀 해보자 아 이거 나머지 액세서리 좀만 맞추면은 하드버스 다닐 수 있는데 아 근데 돈이 없어 아 짜증난다 진짜 아 돈이 없어 돈이 문제야 자 자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자 판테온 강화하는건 좀 아닌거 같고 자 시커, 노바, 트리니티만 돼있단 말이야 강화할만한게 로어 레조너스 팩트치 알까 강화? 아 근데 별로 그렇게 낭비라는 느낌은 없긴 한데 강화하는게 좋지않을까 3개 다 2중 6호홍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코어 자리 되거든 이게 어차피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에 해야되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러는김이 하자 로어 페토치아 어? 나 있네? 왜 있는거지 맞춤 있어가지고 어 다행이다 25,25는 만들어 놔야하던데 아 근데 왜 앰비노 판템은 쓰레기같은 스킬을 왜 준거야 아니 찰 아니 아니 너무 팬텀 하이 호건 아닌가 스킬이 아니 오차 스킬인데 심지어 캐시 이동 나올 텐데 나오겠지? 아이고 씨 아.. 좀 한 번에 쉬프트 기능 이런 것 좀 넣어줌 참 좋을텐데 아니 근데 이거 렉은 왜 걸리는 거냐? 튕기는 거 개호버한데? 진짜 개호버한데? 아 짜증나 아 꺼야겠지? 아 씨 각겜 같은 일이라고 각겜이야 예전에는 젬스톤 많이 까면 튕겼거든 요새는 저거 25렙 찍히면 튕기더라 트리니티 슈퍼노바 소울 시크 못했어 나중에 뽑아야겠다 젬스톤이 없어 아.. 한 2천개 까야될려나 보다 2천개가 뭐야 3천개 까야될 것 같은데 조금만 균등하게 강화해 놓자 젬스톤 모아서 가야겠네 대충 이렇게만 해 놓고 열심히 해야 심부러 파고르긴 으음 5백개 천개? 천오백개 이치천개 못죽어도 한 2천5백 이천에서 2천5백개 필요하고 스윙미 강화 다해야 돼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 아 엠블렘 장착식을 한번 가져볼까요 120만 올라가네 방문 배치네요 어 방문 90일밖에 안되네 아 링크 안 옮겼구나 아이 시끄러워 2.5만 이게 아마 이제 다리가 남잖아 정팬 들어가고 아잉맥 들어가고 20이상 맞추고 이거 들어가면은 다 되겠다 아 데미지 얼마가 나오나 3억 아니야 이거? 아 원킬 안나겠네 아직 오케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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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